여기가 왜? 왜 거기 있단 말이야? 도대체 왜? 우리 왜 도망치는 거야? 아내 하나라도 네가 알고 있다면 절대 용서치 않을 것이야 괜찮아 겁먹지 마 너 내가 좋구나? 대구 맘마도 제가 좋아졌는 겁지?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주성 안 가면 안 돼요 미안해요 너무 그리워서 제가 형님의 세상을 다 갈기갈기 찢어놓을 겁니다 형님의 왕자도 제가 가질 겁니다